영등포 소방서 영등포 소방서가 다음 달 5일까지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합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 구조구급업무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와 구업무보조, 화재예방업무보조, 행사장, 주민생활안전활동지원, 기타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의 활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대상은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으며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주민,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소방기술 관련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주민,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 대응총괄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